이 시간에는 시야, 즉 라마당 달의 단식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순나의 단식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단식은, 예를 들어서 라마당 달의 단식입니다. 순나, 즉 자발적인 단식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단식이 있습니다. 순나, 즉 자발적인 단식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이 있습니다. 순나, 즉 자발적인 단식입니다. 매달 13일, 14일, 15일 날 이렇게 단식하는 것도 자발 단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단식을 하고, 어떤 날은 단식을 하고, 항상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상대방의 지식을 하고, 또 다른 날은 단식을 하고, 또 다른 날은 지난 날이니라 단식을 하고, acknowledging, 많은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아니라, required 단식을 하고, 그리고 PLA는 단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루마ナ이의 지식을 하고, 어느 날에 개인적으로 단식을 하고, 사이맨은 사이맨을 Minister. 사이맨은 사이맨을 거 philosophy. 사이맨은 사이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이맨은 사이맨은 사이맨을 시작합니다. 단식이 끝나고 6일 동안 단식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순압입니다. 6일 동안 어떤 날이든 방금이 6일 동안 단식하는 것이 또한 자발 단식입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라, 하치단에 야물 아라파 즉, 아라파의 날이라고 있는데, 성지 순례를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라파의 날 단식하는 것을 순압이라고 합니다. 낭이입니다. 수Never Day 一翌朝鮮 1. 두จavor 해당일 날 네전의 하루 한 낮 만일 날 이슬람 달라고 말 diamond Tosramizations 추억 대 circul해도 나이틀 사상 상단 말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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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1년에 쉬지 않고 단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야는 예외와 방어원의 일을 통해서 공부해서 나눈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단식을 부르는 이 시야는 예외와 방어원인지. 마지막에 대한 spar한 공부적이기 때문에 수입한 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情况 올해jin에선, 저희가 일으키는 것이 대회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하루, 단식하는 직전 달, 샤반 달 마지막 날에, 단식하는, 라마단 단식 시작하는, 바로 전달에 단식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كذلك, في شهر ذو الحجة يوم العيد، قلنا لا يصم يوم العيد، صحيح؟ يوم الأظهر، يوم العيد لا يصم في شهر ذو الحجة، عيد الأظهر لا يصم يوم العيد.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는 예요. 11-12-13 또는 전혀 없어지지요. 예요. 예요. 11-12-13 예요. 성지슬래 달 11-12-13 성지 순례를 바로 마친 그 다음 날 이어서 11, 12, 13일 날 반식하는 것도 그리고 주말 날 금요일 합동에 있는 주말 날 그 하루만 단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주마도 단식을 하고 싶으면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이어서 단식을 하든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3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단식을 하든가 해야지 금요일 날 하루만 단식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네. 내가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네. 단식을 정확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단식 규정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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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wardrobe 두 번째alen 정식 규정한 과회장orth이라고 할 earth 예 Imagine when earlier everybody would havelara sich an education for suchists. 네.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우리는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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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지 않고 그런 지키는 지키다 은 final는 지키는 지키지 않고 베 Mount lorsة الإعلام such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단이 시작할 때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반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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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무슨 일이야 다른식 모두 어떤식이 요리하는게 다시마 단시간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도 안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수로 자기도 의도치 않게 실수로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단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단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손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나암, 의도치 않고 구토하는 것은 단식이 유지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넣어서 구토를 하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부황을 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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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낮에, 밤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는 무엇을 지키는 것은 단식이 깨어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라마단 때 금지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라마단 때 우리가 더 권장되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라마단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까는 라마단 때 더 멀리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지금은 라마단 때 더 권장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예를 들면 قرآن을 평소보다 더 많이 읽는다는 것. 밤에 이사 예배 끝나고 파라위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까는 사도가. 아니면 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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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라마단 때 마지막 열흘 동안 성원에 기가하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성원에 기가하면서 라마단 열흘 동안을 신앙에 정신한다든지. 자INK far 내가 지금 그리고 라마단달 마지막 일을 보내는 또한 라마딘 단식 기간에 백허로 웅례를 떠나는 것도 권장상입니다. 아멘 아침 식사는 가능한 늦게 무바라. 다음날. 하나도 안 될지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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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아크들. 다음날.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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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매일에 단식을 깨는 것을 입타르라고 하는데 그 입타르를 먹는 것은 가능하면 서둘러서 빨리 먹습니다. 마그리 아자니 떨어지자마자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왜? 나도 계속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순서에 입타르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단식을 깨는 입타르 음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사막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탐우르라고 대추야자인데 그 중에서도 말리지 않은 생대추야자, 어린대추야자를 이렇게 먹기를 권장합니다. 탐우르 생어린대추가 없으면 그냥 말린대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탐우르 생어린대추가 없으면 그냥 말린대추, 그것도 없으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탐우르 생어린대추가 없으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이런 것들은 탐우르 생어린대추가 없으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своего Program가 없으면 정말 adjusting.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께서는 잘 성관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에이도는?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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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음식을 찾지 못할 때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음식을 단식, 하루에 단식을 깨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그 아침, 아침 밥은, 하루에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먹는 그 아침 밥은 가능하나 늦추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4시가 파즈리 예배고 4시부터 단식이 시작되면 3시 반에 먹는다든지 3시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빨리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늦추어서 파즈리 예배 한 5분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아침에 먹는 음식은 탐후루를 먹는, 대추야자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음식은 탐후루, 원칙은 탐후루, 즉, 유기 paw, 물, 소요, 심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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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입니다. 그러나, 라마단에 단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음식물만 금하는 것이 아니고, 욕을 해도 안되고, 남을 시키 질퇴해도 안되고, 남과 싸움을 했어도 안되고, 험담을 했어도 안되고, 그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단식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맞붙여서 같이 이렇게 말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단식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아야 한다. 단식은 비록 단식한다 하더라도 샤워를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단식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은 있지 않겠다. 또한 위탁이 필요한 것은 사람은 인사로 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사로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사람은 인상의 위탁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로 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사가 있는 사람이 되서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리고 좋은 장소는 가고 싶으면 괜찮아요 بعض الناس يظن أن الصائم لا بد يبقى في مكان حال لا يصح أن يبقى ويفتح المكيف وشغل المكيف لا يصح حالا لا يجوز ما في إشكال نعم 여름이 너무 더워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 앞에 찬 바람을 샌다든지 또는 겨울에 만약에 겨울이라면 겨울이 너무 추워서 히트 앞에 간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نعم لأن بعض الناس يظن أنه لا بد أن يشغل المكيف يبقى في الحرب ما يكون الجو نعم مفهوم ولا هو أن يستعق أيضا لا إشكال في السيواء نعم السيواء이라면 양치질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نعم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잘못 알려진 이슬람에 대한 상식 지식 중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무슬림들은 단식 기간에 양치질도 안 한다더라 잘못된 것입니다 نعم إذا انتهى رمضان يأتي بعد رمضان عين الفطر إن شاء الله تعالى 그리고 라마단 단식이 종료하는 날 그 다음 날은 큰 축제이 있습니다 والله أعلم صلى الله على محمد وعلم صحبه والسلام 오늘 반식 특별히 라마단 달의 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칫 고맙습니다